오빠들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좀 부탁드립니다. 둘이 시간 없으세요. 네. 근데 드라마 촬영 중에는 아무래도 바쁘다보니 뭐 명동이나 이런 데서 프리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촬영 중에는 사실 지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. 뭔가 원하시는 포즈 그런 포즈로 사진을 찍어서 어떤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공연은 어떨까? 고객님 뭐냐고요? 사진이요?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안 될 것 같고요. 저는 뭐 파이딩이 한 20% 가요. 20% 가면 우리 명동 다 나가가지고 제가 별을 다 내려봤어. 어 뭐 프리하고 뭐 수고 없이 할 수 있죠? 그럼요. 그저 뭐였어요? 네. 저희 방송국 기사님께서 얘기를 했을 거 같아요. 후기에서도 네. 네. 하여튼 이 방송이 끝나고 네. 끝나면 네. 공연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20% 정도 네. 저도 그럼 네. 구독과를 따라서 20%에 끝나고 프리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어 제작사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인데요. 20% 넘기면 뭐 해주실 거예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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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네. 저도 뭐 어 20% 네. 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넘었으면 좋겠고 네. 한번 뭐 더 가도 왜 쭉쭉 올라가는 거야? 뭐 그 위로는 뭐 네. 괜찮고요. 하여튼 뭐 시청률이 연연하지 않고 네. 열심히 할 거고요. 저희가 전에 다 말씀드린 것처럼 20% 넘으면 저희가 아예 프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저희 배우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도 20% 넘게 같이 따라가겠습니다. 하하하하 저도 20% 하구요. 우리 연기장분들이 프리업을 하실 때 트로트의 연인이니까 우리 태진아 대표님 모시러가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태진아 대표님도 프리업을 같이 하하하하 네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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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